김타로가 잉어를 잡는 그림, 메이지 18년 스키오카 요시토시의 그림 사카타노 긴토키 금시 사카타노 킨토키 별표는 미나모토노 유리미스의 소위 유리미스 사천왕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죽은 유리미스를 도와 각지에서 활약하였다고 전하며 그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암영은 긴타로이며 이는 곧 긴토키를 주인공으로 한 민담, 옛날 이야기들의 제목이기도 하다. 긴타로는 델략 후 10년 5월에 태어났다. 조각사 주우베의 딸 야의 길이가 수도에 있을 때 궁중에서 모신 사카타노 구란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야의 길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긴타로를 낳았는데 구란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토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양육했다. 성장한 긴타로는 아시가라 산에서 곰과 씨름을 해서 잡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대낸 4년 3월 21일 아시가라 고개를 넘어가던 미나모토노 유리미스를 만나 그 힘을 인정받아 신하가 되었다. 이름도 사카타노 긴토키로 바꾸고 교토에 이르러 유리미스 사천왕 중 한 명이 되었다. 당시 단바국이 오해산의 주탄동자가 살면서 가진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에이소 2년 3월 26일 요시스네와 사천왕은 산복 수행자로 의장하고 오해산에 가서 신병기 특주를 이용해 주탄동자를 퇴치했다. 긴토키는 간코 8년 12월 15일 규슈의 도적을 정벌하기 위해 스쿠시로 가던 도중 사쿠슈로 미마사카 가스타 장에서 무거운 열병에 걸려 향년 55세로 사망했다. 가스타 사람들은 긴토키의 무덤을 만들고 구니가라 신사를 세워 장사진했다. 그 신사는 현재 구리의 신사라고 한다. 사카타노 긴토키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암형이 긴타로 라고 하는데 암흑의 타로 같은 이름은 성인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 암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일기 어당관백기 등 당시 사료에 따르면 시모스케노노 긴토키라는 우수한 수신이 미치나가를 섬기고 있었다. 사카타노 긴토키는 이 시모스케노노 긴토키가 각색된 인물인 것 같다. 요리미스와 미치나가가 살던 시대로부터 백여년이 지나서 성립된 금성물어집 에서는 긴토키라는 이름의 낭당이 요시미스의 부하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긴타로 전설이 완성된 것은 애도시대이며 조루리나 가부키를 통해 괴력의 동자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